Y10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부터 정치 현황까지 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를 알아보는 순서죠. 정법 승부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헌재 얘기부터 좀 해야죠. 법률가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이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복잡하죠. 과정은 문제가 있는데 결과는 괜찮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장윤미 변호사님.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단히 유사한 헌재 권한쟁이 심판 결정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96년도에 노동법 날치기 사건이 있었어요. 의원들을 막 버스를 대동하고 주말에 야밤에 그냥 아주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도 절차적 문제성이 상당하다. 왜 우리가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제한했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법안 자체도 이게 헌법에 반한다라는 동일한 구조로 권한쟁이 심판을 했었습니다. 상대는 국회의장이었어요. 그때도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는 인정, 인용. 그렇지만 이 법을 완전히 원점으로 돌리는 것에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해 주진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 전제는 이 법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권분립하에서 입법권제의 결단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국회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물론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견제하고 심사할 수는 있지만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전제가 어느 정도 깔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른바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뭔가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이걸 이미선 재판관이 이런 표현을 써요. 형해화할 정도. 이 법률 자체를 형해화. 그러니까 뼈대만 남기고 다 없앨 그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검수완박법은 유효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상권분립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상권분립이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제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데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건 과정도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박성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선뜻 납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 납득이 아니라 이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진행해 보면 국가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릴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무효인지는 별도로 판단을 합니다. 즉,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거나 명백해야 무효라는 판단에 이르는데 국회가 제정한 법률 그 절차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사실 일관되게 국회의원이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권한이 명백히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안 공포행위 자체를 무효로 돌리지는 않아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무부 검사들이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지만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로 결론 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다른 움직임도 감지가 됩니다. 기존에는 상당히 일관되게 절차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안 공포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에 일관된 판시가 이루어져 왔다면 이번에는 5대 4로 기각이 됐습니다. 즉 국회의원들의 표결 심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법사위에서의 표결 심의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나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무효라는 결론이 5대 4로 가까스로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게 됐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에는 달리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과정 침해라면 향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문제 제기된다면 이때는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라는 결론이 소출될 가능성도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은 변화가 감지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뭐냐 하면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른바 꼼수 탈당 위당 탈당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영배 의원은 자기는 그냥 탈당이지 위장 탈당이 아니다. 꼼수 탈당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걸 지적을 했는데 했는데 지금 이런 행위가 여기서 이 경우만 본 건 아니거든요. 민주당성 무소속 의원들이 자주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경우를 아마 적 자주 하여간 드물지 않게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을 할 텐데 이거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으로 위반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앞으로 민주당 이런 짓 못합니까? 하면 안 되죠. 제동이 걸렸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하시다는 거예요. 아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법사위 과정에서. 이건 사실상 헌재도 위법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법률 자체는 그냥 유효하다고 낸 거지?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4명의 헌법재판관이 이거 절차적 위법하니까 이거 법률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나머지 4명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의 어떤 논리에 동조를 했던 헌법재판관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법률 문제없다.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게 이민선 재판관인데요. 이거 문제는 있네 절차상. 그런데 법률을 원점으로 돌릴 정도는 아니야. 이러면서 5대4로 유효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최종 결론은 법사위 단계에서 이런 안건조정 소위 여야 3대3으로 맞춰놨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격돌이 되고 이러면 수기하라는 이야기예요. 논의하고 함께 토론하고 대화해서 결론을 도출하라는 건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사실상 외형은 무소속이지만 내면은 민주당이었던 거죠.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들 다수는 그렇게 판단을 내서 이거는 최소한 절차적으로 헌법정신에도 반한다라는 결론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만약에 이런 것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결정리에 비춰보면 법률안 공포 가결 행위가 무효로 돌아갈 정도가 되려면 관련 위원회가 아예 열리지 않거나 본회의가 이르지 않을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결정선거 내용에 비춰보면 일부 변화도 감지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일정한 논란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사건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단신죄임으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만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고 또 다른 법률과 관련해 법적 쟁점이 제기될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른바 온전히 다른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을 다수당이라도 안게 됐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게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이 소위 말해서 소송의 주체라고 그러나요 그게 청구인 적격이 안 된다. 또 하나는 검사의 수사 소주권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 법무부 장관은 정보조직법에 그 업무가 법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책임자입니다. 수사기관도 아니에요. 수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어떤 조직 이익을 대변해서 내지는 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헌재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실체 판단으로까지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원점으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아니 권한쟁이 심판이 무슨 효력이 있어? 절차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판단까지 내렸으면 법률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야지. 그러면 사실상 위장탈당 같은 걸 나중에 하더라도 법률은 유효하네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농호하니 그런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저는 동의합니다. 헌재가 종전에도 이런 식으로 입법 과정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권한쟁이 심판으로 왔을 때 아예 법률 자체가 문제가 있다. 무효 이렇게 판결을 내린 전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적 하자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률상 받는 불이익은 또 없다는 지적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그렇다면 검찰로 넘어와서 검사가 영장 청구의 주체로 돼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규제가 돼 있어요. 수사는 검찰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논리는 아니 영장 청구하려면 그리고 헌법상 보장한 검찰의 권리인데 수사가 전제되는 거 아니야라는 논리였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본 게 이번에 헌법재판사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바뀌는 추세다 이런 말씀 박성배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지금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탈당을 하고서 무소속으로 됐는데 예를 들면 다른 문제로 탈당을 할 수밖에 없어서 탈당한 의원들 민주당성 의원 성향을 가진 의원들이 있거든요. 무소속 의원들이. 그러면 이런 분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때 노력을 한다면 조력을 한다면 그거는 이런 경우와 같은 경우입니까 다른 경우입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은 형식상으로 판단했을 때도 제대로 된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 수준에는 이르러야 합니다. 민영배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급박하게 기존 보임됐던 의원을 빼버리고 갑자기 투입한 경우이죠. 이 정도 수준이 이르다 보니까. 탈당 것도 고무력에 하신 걸로. 이 정도 수준이 이르다 보니까 이 정도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고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를 무효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예를 들어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시킴으로써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행위 자체만 두고는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를 무효로 돌릴 수 있을 정도일까 하는 사실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헌법재판소의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검수한 답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유효한 법률이라고 사실상 최종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런 후속 문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사실 아니 검찰이 깡패도 잡아야 되고 보이스피싱 범죄도 잡아야 된다. 마약수사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권을 갖는 범죄는 부패와 경제 두 가지로만 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을 좀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마약수사 다른 수사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바꿨는데 일단 못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유효하다고 판정을 받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가 배치된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정치권에서 아마 공방을 주고받을 것 같습니다. 박성규 변호사님은 실제로 수사를 좀 해보셨던 경찰에 몸담고 지금 검수항박 법안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외국의 입법 내에 비춰봐도 우리나라 검사 수준의 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기존의 검찰은 수사 개시도 할 수 있고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수사 지휘도 할 수 있고 수사 종결도 할 수 있고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공소 유지와 기소권도 행사할 수 있고 형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적어도 수사에 관해서만큼은 기소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 인력이 아닌 인력을 지원받아서 수사를 진행하는 형태가 외국의 일반적인 입법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보다는 합쳐놓았을 때 폐해가 더 큰 건 사실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생소한 법 제도이다 보니 다소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수사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 비견할 수 있고 기소는 이 그림이 문제되니 처벌해달라는 요구에 비견할 수 있는데 수사와 기소를 합쳐두게 되면 극단적으로는 그림을 마음대로 그리고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니까 그림조차 안 그릴 수도 있습니다. 즉 기소와 수사는 각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다 보니 서로 견제 독립해서 경쟁해 나가야 하는 구도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자도 약간 어폐가 있는데 검찰은 지금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합니다. 이른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대 범죄 외에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전면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직접 인지를 할 수도 있고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수사권이 일부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결국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느 국가기관이든 권한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남용되기 마련이고 이를 적절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고 현재 수사 체계화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경쟁하거나 수사기관 내지는 기소기관으로서 서로 독립해서 견제하는 구조가 적절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화제를 바꿔보자. 국회의장 공관 100m 내에 집회가 가능하다.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경우가 좀 종종인가 보죠. 있으니까 이게 아마 헌법재판소에 당사자들이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좀 총 이게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대통령 관주 앞이나 예를 들면 장관 관주 앞이나 이런데 국회의장 관주 앞에서 하나. 그렇죠. 거긴 되게 아주 인근에 또 초등학교가 있기도 하고요. 되게 언덕길이어서 많은 군집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지형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 국회의장의 공간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집회 금지라고 하는 건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본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당장 이 법이 없어진다고 하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니까 내년 5월 말까지 대체 입법을 만들라고 한 건데요. 아마 후속 폭풍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관저 주변 시위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 110m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개정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98m라는지. 박성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소의 입법 취지는 결정 취지는 공간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전면적인 집회 시위 금지는 지나치게 과도하다. 물론 집회 시위를 금지할 만한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는 다른 방식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일정 인원을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집회의 시간과 집회 주최자와 관련된 절차 부분을 보완한다든가 다른 방식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 공간 100m 이내라면 집회는 반드시 대규모가 모여야 집회는 아닙니다. 2인 이상만 돼도 집회라고 하거든요. 2명이 국회의장 공간 100m 안에서 집회를 한다고 형사처벌을 곧바로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죠.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다른 다소 국회가 번거롭더라도 정치하게 다른 방식을 강구해 보라는 취지입니다. 즉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내년 5월 말까지 적절하게 입법을 하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한다면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 우리의 기본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해하지만 추세가 말이에요. 퀄리티 오브 라이프. 우리의 삶의 질에 관한 부분도 점점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추세인데 헌법재판소도 왜냐하면 시위하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주거의 평온성도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 헌법적 기본권인데요. 그래서 집시법을 보면 이런 주거지는 완전히 금지를 하고 그런 공간도 사실 보호가 되고 있는데 직무실은 좀 예외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법원이 대통령 직무실 원래는 공간이랑 직무실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또 공간에서는 100m 이내 집회식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무실에서 하는 것도 못하게 해달라고 경찰이 유권해석을 하니까 그건 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이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